지난번 영상에서 SK텔레콤 사용자라면 퍼플렉시티를 1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10월 21일이기 때문에 31일까지는 이것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인공지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렉시티와 비슷한 검색인공지능이지만 교차검증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서 출력된 결과물의 신뢰도 면에서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 인공지능 사이트는 젠스파크라는 인공지능 사이트이고요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에 가입하기 무료로 되어 있고 구글 아이디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사이트를 살펴보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와 있고요 마우스 커서를 클릭을 하면 최근에 인기 있던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눌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2, 3일 뒤에 개봉할 베놈3의 영화 정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놈3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베놈3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나무 위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사이트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 가지고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AI가 직접 답변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젠스파크에서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아래로 좀 더 내려 보면 유튜브 예고편 영상들도 같이 출력을 해주고 이미지들도 함께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놈 나스트 댄스는 2024년 10월 23일에 국내에서 전세계 최초로 개봉할 예정이고 CGV는 스크린X, 4DX, 울트라 4DX, 아이맥스, 돌비로 상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쫙 작성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놈3에 더해가지고 이제 뭐 베놈3 출연진 정보라고 해서 엔터를 누르면 베놈3의 출연진에 대한 또 정보를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영화 베놈 나스트 댄스는 토마디가 에디 브록 베놈 역으로 출연합니다 라면서 이제 출연자들의 이름들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인공지능의 단점 중 하나가 과거의 데이터와 최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놈3에 대한 정보가 2023년도에 나왔던 정보도 인공지능이 가져오고 2024년도에 있는 정보도 인공지능이 가져오게 되는데 며칠 전에 베놈3 출연진 정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지금은 토마디 주노 템플 이렇게 작성을 해주지만 며칠 전에 검색했을 때는 이 출연진들이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젠 스파이크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여기 교차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교차 확인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과거 2023년도의 데이터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나무위키 뭐 이런 데이터와 2024년도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교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베놈 라스트 댄스는 2024년 10월 23일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교차로 확인하고 싶으면은 여기 체크 박스에다 체크를 해주면은 이 젠 스파크에서 다시 한번 교차 확인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 확인 시작을 클릭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완료가 되면은 이제 보고서가 제가 여기 가입할 때 사용했던 구글 이메일로 보고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확인 클릭해 주면 되구요 좀 더 명확하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온 메일을 클릭해서 누르게 되면은 교차 검사한 내용을 이제 메일로 보내주게 된 거구요 여기에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 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능을 잠깐 써 봤는데 주요 여행지 뭐 제주도나 이런 데는 여행지를 잘 짜 여행지에 대한 검색 결과가 잘 나오는 반면에 강원도 같은 데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검색 아래쪽에 이제 여행 이라고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새로운 채팅장이 또 하나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3박 4일 여행 일정 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결과물이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강원도 여행지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뭐 부산 이라든지 제주도 이렇게 좀 검색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검색량이 많거나 아니면은 포스팅 수가 많은 이런 이런 쪽으로 서울 이라든지 이런 강원도 라기보다는 이제 제주도 뭐 부산 서울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내용들이 이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 보면 이제 뭐 강원도 숨겨진 명소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또 나오는데요 요것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강원도에 숨겨진 명소를 찾으라고 했는데 한국에 숨겨진 보물 서울의 비밀장소 제주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주 지금 강원도 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포스팅 수가 적거나 아니면 많이 가지 않는 지역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추천을 못해주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제주도의 여행지를 검색을 할 경우에는 추천을 잘 해줍니다 이렇게 제주도 3박 4일 일정 이라고 해서 검색을 이제 요청을 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강원도를 했을 때는 뭐 제주도 부산 서울 한국 다양한 게 섞여 있었지만 제주도를 검색했을 때는 제주도만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제주도 3일 로드트립 모험이라든지 5일 모험이라든지 4일 종합 탐험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출력을 해주고요 이 중에 한번 4일 종합 탐험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일차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2일 제주민속촌 박물관 용두암 어디를 가라고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고요 2일차에도 나오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도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검색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차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행지 검색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도 남는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페이지 5개 10개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을 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정말 손쉽게 해결해주는 검색 인공지능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작성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쓴 글을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